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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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오늘은 봄하면 또 생각나는 메뉴 중 하나죠. 쭈꾸미를 먹을 건데요. 오늘 주 메뉴는 쭈꾸미 샤브샤브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활쭈꾸미에요. 이 쭈꾸미도 이제 회로 드실 수 있어요. 이 몸통 있는 쪽, 이거 이제 잘라내고 드시는 걸 좀 추천을 하거든요. 몸통 이제 익혀 드시는 걸 추천하는데 저는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한 번 싹 찍어서 아 맛있다. 자 한 마리만 더 낙지랑 또 다른 느낌이에요 잡아서 머리를 몸통인데로 칠로붙지 않고 싹 찍어서 몸통에 비린맛이 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괜찮은데 웬만하면 데쳐드시는 걸 추천하고 색으로 드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지 않은 크기 주꾸미 이거를 이렇게 머리만 좀 잘라내고 몸통을 잘라내고 아니면 이것도 탕탕이처럼 다져가지고 드셔도 됩니다 어우 살아있네 빨리 자 이제 생으로 먹어봤고 맛있는 주꾸미 샤브샤브에서 한번 먹어봅시다 수확수확수확 저 바지락 조개로 기본 육수를 내가지고 배추하고 버섯 파 온고추 넣어서 이렇게 딱 육수를 우려내고요 주꾸미 거기다가 시금치 시금치랑 같이 싹 해가지고 샤브샤브를 해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자 끓으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 준비가 됐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구육수 낸 거에다가 채소놓고 여기다가 주꾸미를 싹 넣어주고 자 이번엔 몸통도 시금치 지금 조금 시금치가 뻣뻣해질 시기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이 시금치 자 기다리는 동안 뭐로 하면 되냐 소주를 자르면 됩니다 길 mi 일및이 혹시 입세주 boe мер 관계자분들 보고 계세요 여수 밤바다라는 소주를 굉장히 인상 까진 치 Conservazione 목포는 항구다 엠블럼을 위해 제품인이 Pasteur 그럴 것 같다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audience 너무 많이 익히지 말고 살짝만 поб pod 시금치 아삭한 은 있을때 같이 꺼내주세요 시금치랑 같이 원하는 양념 찍어가지고 초고추장 자 첫차는 사사사 쫄깃쫄깃하고 쭈꾸미만 한번 기름장에 살짝 찍어서 굉장히 유용َّ guts 짱 손 손 계란 뿜 nenhum 악 겉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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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 CLICK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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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적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시금치는 아삭한 맛 살아있게 바로 삭배해가지고 시금치를 넣고 너무 끓이면 시금치도 좀 되게 푸석해지고 국물도 너무 파래져가지고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아삭한 시금치랑 같이 몸통을 몇 개 넣어놓을게요 몸통을 좀 더 많이 익혀야 되니까 먹물 안 터지고 조심하고 버섯도 같이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박찬했던 그 표고버섯 버섯 말 한번 이 표고버섯은 삶는 것도 맛있는데 구워먹었을 때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아우 먹물에만 터졌다 까매진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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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건 주꾸미 좀 건져내고 여기다 국물 색깔은 영 보기 안 좋은데 여기다 국수도 한번 말아봅시다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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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칼국수 익을 동안 끝하지 않은 먹물 칼국수 아입니다 뭐 먼저 아 어색 아 아 다들 근데 전분기를 너무 안 털어냈어요 아 좀 아쉽네 그게 끈적한 게 입에 딱 붙으면서 아 좀 아쉽습니다 아 부워 아 아 훌륭한 봄 음식인 쭈꾸미 샤브샤브로 그리고 생으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쭈꾸미 이제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시장 가시면 많이 나올테니까 사서 한번 댁에서 이렇게 샤브샤브 드셔보시면 어떨까 잡사가 적극 추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안녕 안녕 pouquinh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